뱅강새의 전은 판소리 여섯마단 가운데 하나인 뱅강새가를 소설화한 작품이죠. 뱅강새와 옥녀가 팔도를 떠돌다 첩첩산중 지리산 등구마천으로 들어가 틀을 잡습니다. 지금의 경락함량군 마체면이죠. 뱅강새는 함량마천과 인근 남원의 인호를 오가며 빈둥빈둥 논리를 일삼습니다. 어느 날 옥녀가 나무를 해오라고 하자 장성을 베어다 떼는 바람에 전국 장성들이 분노를 사 동태라는 뱅에 걸려 죽는다는 줄거리입니다. 소설 속 뱅강새의 주무대인 함량에는 뱅강새와 옥녀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함량군 소재지에서 뱅강새와 옥녀가 살던 등구마천으로 가려면 지안제와 오도제 두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곱갯길은 차량이 다니는 포장길이지만 옛날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는 산길이었습니다. 등구마천에 살던 뱅강새와 옥녀가 함량읍 내로 가려면 이 길을 그려야 했죠. 함량읍에서 지리산이 있는 마천면으로 가는 1023번 지방도입니다. 뱅천은 구불구불 이어진 지안제 곱갯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전될 정도로 운치 있는 길입니다. 지안제를 지나 오도제로 접어들 점 계곡변에 오도제 주막이 있습니다. 주막 옆 산중턱에 뱅강새와 옥녀 쌍묘가 있습니다. 뱅강새 옥녀 선양해라는 단체에서 조성한 것으로 가는 길이 다소 옥녀스럽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옥녀샘. 아예 나체의 옥녀가 누워있어 웃음을 자아냅니다. 올라가란 길 곳곳에 유혹하는 듯한 옥녀 조각들이 보입니다. 뱅강새와 옥녀의 쌍묘입니다. 소설 속 인물이니 당연히 감옥에 있죠. 왼쪽의 옥녀 오른쪽에 뱅강새 무덤이 있고 그 뒤로 장성 두 개가 서 있습니다. 뱅강새와 옥녀 묘를 나와 오도제 정상에 다다르려면 심터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좋습니다. 저 흠한 길을 옛날에는 끌어다니다니 까마득합니다. 저 아래 경상진 공간에는 원래 함양군에서 2005년 남건을 행상화한 장성대를 세워놓은 뱅강새 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오도제를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지리산 주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리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왼쪽 끝 화봉, 중봉, 철안봉에서 시작해 오른쪽 끝 노고단과 반야봉까지 32km의 지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시인 목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파도치듯 펼쳐지는 지리산의 장쾌한 능선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호연적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도를 깨우친다고 해 오도제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래에 지리산에 정착한 뱅강새와 옥뇨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구마천의 등구마을이 있습니다. 함양음내로 가기 위해 오도제를 넘나들던 뱅강새와 옥뇨도 이곳에서 저능선을 바라봤겠지요. 등구마을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등구마을이라는 마을 이름 외에 뱅강새와 옥뇨와 관련된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와 엄천강을 건너면 산속에 백송사가 있습니다. 이곳 백송사 입구에 애자롭지 않은 장선 두 개가 천강 안에 있습니다. 왼쪽 장선건 얼굴 부위가 심하게 깨져 있고 불탄 흔적도 보입니다. 오른쪽 장선도 일부 파손됐지만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옥뇨가 뱅강새에게 뜰감을 해오라고 시키자 마지못해 집을 나선 뱅강새는 일할 생각은 않고 낮잠만 자다가 길가에 있던 장선을 도끼로 패 뜰감으로 삼습니다. 이곳 얼굴 부위가 쪼개진 장선이 뱅강새의 도끼 세례를 받아 불탈 뻔한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장선이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곳 백송사는 옛날 빨칠산 주활동 무대로 빨칠산 병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빨칠산 토벌대에 불태워졌다 다시 지어졌습니다. 당시 화마에서 구사일생으로 사원함은 장선이라고도 합니다. 옥뇨는 뱅강새가 장선을 뱅감으로 가져오자 화를 입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뱅강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천과 인원을 오가며 장선을 마구 보겠습니다. 결국 뱅감 희장량이 된 장선의 운기가 서울 노랑진의 대방 장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대방 장선은 전국 장선 대회를 열어 뱅강새에게 조선 팔도의 800가지 병으로 응징해 뱅강새를 죽게 만들죠. 그런데 뱅강새의 활동 무대인 함장군과 남원시가 서로 뱅강새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남원실은 1998년 득도골과 온뇨탕, 음량바위 등의 명칭이 전해오는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계곡에 뱅강새 쌈제공원 일명 뱅강새 공원을 건립하며 뱅강새의 호장임을 홍보했습니다. 뱅강새가 백장국 일대 장선들을 뽑아 뱅감으로 사용한 것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뱅강새와 옥뇨 힐트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마케팅에도 활용했습니다. 함량군도 이에 질서라 등구 마천으로 넘어가는 오도제 고갯마루에 난건 등을 횡상화한 뱅강새 고원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축제인 물리방학 축제 때 뱅강새와 옥뇨 선발대회도 갖는 등 뱅강새 관광 상품화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와 달리 함량군의 뱅강새 관광자원화 정책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어서 자안동 우함량으로 불리는 신부의 고장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죠. 함량군민들은 자안동 우함량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조선시대에 서운이 많아 유생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안동과 함량인데 임금이 있는 함량에서 볼 때 안동이 왼쪽이고 함량은 오른쪽이어서 생긴 말입니다. 함량은 조선시대 때 10곳 이상의 많은 서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남계 서운으로 영주 소수 서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익된 서운으로 유명하죠. 유네스코 세계 유상 목록에 등재됐을 정도로 당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연상군대학자인 김열손을 기르는 사당이 있는 전계의 서운이 바로 옆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구천서원, 화산서원 등 이딸 곳의 서운이 흥성대원의 서원철백령으로 체크됐다 복원됐거나 그 터가 남아 유족지 및 문화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구려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농월정 등 선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정자들과 일두고택, 허삼둘가옥 등 고택들도 많아 예향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화적 정서로 인해 변강세 옥녀 선발대회도 단 한 번 열리고 폐지됐습니다. 함장군은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현대적 감각의 남녀 커플을 뽑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문란한 성의 상징이라는 예론의 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성된 오도제 변강세 고원도 방치되다 지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신 변강세 옥녀 선장애라는 민간단체에서 지한제와 오도제 사이에 변강세와 옥녀 가묘를 만들어 소규모 옥녀 문화재도 갖고 있습니다. 변강세와 옥녀 캐릭터를 만들고 백장골, 변강세 고원도 일치감치 조성하는 등 변강세 마케팅을 선점했던 남원시도 지금은 변강세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백장골, 변강세 고원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지금은 잡풀에 덮여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이 뒤늦게 변강세 산봉하여의 의제를 보이고 있어 기초가 주목됩니다. 함양군은 2019년 변강세와 옥녀 태원파크 조성 다당성과 기본구상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마첨변 산봉사 일대에 변강세와 옥녀 사랑 테마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함양군은 기존의 성적인 변강세와 옥녀가 아닌 지고지수란 사랑을 주제로 공원을 꾸밀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경 유치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향후 20여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벌써 지역시민단체에서 자안동 우함양의 이미지가 송성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에 예상됩니다. 변강세 전에서 천국팔도를 떠돌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지리산 등군마천에 자리잡은 변강세와 옥녀 소설 속에서도 환정받지 못한 이들은 현실에서도 외면당하거나 환정받지 못해 또다시 유랑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될 듯합니다.